루나 폭락 사태의 주 원인은 이놈이 맨들 그 계획 잡은 게 다 이놈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죠. 권도영이가 대장이 아니여. 메인이 아니여. 누구냐? 팀원 전 사장, 전 대표. 근데 이 새끼는 지금 뒤에 싹 빠져있잖아. 이 새끼가 주체자야 여러분들. 알고들어 계시라고요. 내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. 100% 확신이라고 하지 못해도 제 예상으로는 이 새끼다. 그리고 팀원에 있는 직원, 전 직원들, 옛날 직원들은 다 알아요. 팀원 팔아서 그 돈을 호인 작업한다는 걸 다 안다고. 이거 조사 안 하면 안 돼. 이 개새끼. 이 두 개새끼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돼. 이 개새끼. 이 개새끼. 이 개새끼. 이 개새끼. 이 개새끼.